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왕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 때문에 이 왕의 마음에 번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사 등 당시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꿈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 내용을 내가 잊어버려서 못 알려주는데 너희들이 그 꿈 내용하고 그 꿈을 해몽해 달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 때문에 많은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니엘과 새 친구도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다니엘스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다니엘스 2장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오늘 본문 다니엘스 2장에는 문제를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번뇌하는 최고 권력자 다니엘 너부갓네살 왕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혜자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죽임을 당하는 그 문제로 죽임을 당하는 지혜자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번뇌나 아픔이나 고민이나 문제의 내용은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풀고 싶거든요 각각의 인생에게 그 내용은 다 다르고 문제는 다 다르는데 그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뭐 불변의 법칙이 많습니다 뭐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또 뭐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래가지고 인간이 죽을 때까지 부리는 지랄의 양이 이제 일정하다 그거는 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학자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무슨 무슨 총량 불변의 법칙 무슨 무슨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항상 제일 문제가 많아 보이느냐 하면 그 나약함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커 보일 뿐이지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고통은 거의 총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그걸 어떤 지혜로 이걸 풀어내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바벨론의 너브간네살왕입니다 본문 2장 1절 너브간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너브간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저는요 이 1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묘한 구절 아닙니까 그 당시 너브간네살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까 본문 2장 12절 아까 읽은 2장 12절에도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게 이게 너브간네살이 가진 권력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너브간네살왕인데요 못할 일이 없이 뭐 그런데 꿈 하나 내면에 있는 그 꿈의 문제로 찾아오는 번뇌와 갈등은 그 엄청난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추고도 자기 내면의 번민과 고뇌는 다스리지 못하는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너브간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글 하나가 불쑥 떠올라졌는데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유흥은 즐길 수 있으나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여기 돈 대신에 권력을 넣어서 읽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너브간네살왕의 번뇌를 보면서 이 새벽에 뭘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쓸데없는 권력, 쓸데없는 어떤 부,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늘 사라지지 않는 번뇌와 고뇌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를 부려워할 게 아니고 또 엄청난 부를 가진 막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부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부려워해야 될 사람은 10편 127편 2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요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요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평화, 샬롬 이걸 누리는 사람이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돼 보니까요 뭐 2만 명이 모이든 20만 명이 모이든 무슨 소형이에요 그거 뭐 죽을 때 내가 싸들고 가는 겁니까? 그 경력 하나님 앞에 보고할 자료가 되는 겁니까? 무슨 대형교회고 소형교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목회가 즐거운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특세에 이번에도 신기록을 세우고 몇 천명이 모이고 하는 것보다 이 특세 준비하는 지난 여름 내내 몇 달 동안에 그 마음에 너무 기쁘고 설레고 막 시간이 빨리 안 가서 아쉽고 목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11월 달로 나 못 옮긴다 이거 이거 지금 성도들과 지금 나누어야 된다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게? 막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 이런 면에서 저는 10편 56편 3절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막 계속 반복할 텐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그다음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는 여러분 너부갓네살왕이 가졌던 권력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부갓네살왕과 같이 그렇게 그냥 겉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내면의 문제를 늘 타인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이런 못된 속성이 너부갓네살 같은 부류에게 나오는 거예요 막 여기에 이제 너부갓네살이 꿈 해몽 안 해준다고 막 지혜자들을 죽이고 막 포악하게 나가고 그건요 사실은 너부갓네살 안에 내면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겉은 엄청 번질번질한데 사람들이 보면 늘 집사님 부러워요 막 그렇고 그런 삶을 사는데 내면이 허한 분 계시다면요 그 심각한 상황이에요 너부갓네살 증후군입니다 그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너부갓네살에게서 보여지는 게 그 책임 전가 아닙니까 그 꿈도 안 가르쳐주고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그걸 해석하라 그러는데 그 해석을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그게 죽일 만큼 그게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늘 하나님 없는 내면이 허한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정상의 책임 전가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악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그만큼 지금 마음이 허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내 속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요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맨날 당신 때문이라고 하나님으로 그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을 그렇게 닥달하지 않아요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닥달하고 걸핏하면 애한테 그냥 막 들이 퍼붓는 건요 그만큼 본인의 마음이 허하다는 소리예요 그 책임 전가가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척 초기로 생각하면 그 부교육자들을 막 엄청 닥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막 이제 막 1년에 한 4천 명 4천 5번씩 등록하고 막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만큼 이제 막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임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은 교회예요 지금 보면 지금 원래 그 부임한 교역자들은 지금 복 터진 줄 아세요 제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뭐 누구에게도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너부간내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그래서 10편, 56편,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내면에 그런 정상이 나타나면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이런 외화 내변의 너부간내사를 모습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술사들이에요 지혜로운 점성가들을 말한다고 그러거든요 주로 이제 본문의 술사들이 그 너부간내사를 왕을 대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술사들의 문제가 뭐냐 지금 왕이 자기가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 꿈을 해몽하라 그럴 때 역시 지혜자답게 논리 정연하게 너부간내산 왕의 모순을 잘 짚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이야기를 쭉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왕을 설득하지만 전혀 통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지식이 11절에서 이렇게 녹아 있는데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이 술사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지식 인간의 한계를 할 수 없는 거 그거 절대자를 의지해야 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절대자는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안으로 지금 제시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 그들의 결론은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 내면에는 절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공허한 지식 아닙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공허한 지식 그러니까 너부간 내살왕과 이 술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나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 자기들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침에 제가 예화 하나가 불식도 올라가지고 시간은 없고 인터넷 검색하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했는데요 내일 또 오르면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그 어리석은 지식인을 비웃는 왜 사공하고 지식인하고 배를 타고 가면서 계속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 이 지식인이 무식한 사공을 비웃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못하나? 이것도 모르나? 저것도 모르나? 이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이 사공이 열받아가지고 배를 기웃던 거래가지고 그 막 그냥 계속 그냥 나불나불 거리는 그 지식인을 물에 빠트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그 지식인을 보면서 그렇게 지식이 많은 너는 어떻게 수용도 못하느냐고 이런 거 결국은 내용을 다 알고 있네 내가 내일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그 나불나불 거리는 그 무식한 배나 젖는다고 비웃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은 지식인의 그 미련함이 뭐예요? 물에 빠트려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이 자기를 구해내지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 없는 지식의 공허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 다니엘 이 다니엘이 결정적으로 너부갓네살왕이나 술사들의 부류와 다른 차이쯤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믿음 좋은 다니엘도 문제가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제가 출애할 때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있는 산상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설명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었지 반석 위에 지었지 이걸 설명하시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미련한 사람에게도 내가 출애하면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암만 많이 배우고 암만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유산 많이 물려받아도 그게 곧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라는 위기가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너부간 내살왕이나 어리석은 지식인들 그 술사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단예리 갖춘 두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우리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자녀에게 위기가 오고 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위기 앞에서 그 공통점 앞에서 문제가 찾아왔다는 공통점 앞에서 결정적으로 다니엘이 술사와 너부간 내살왕이 갖고 있지 않던 이 두 가지를 구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문제를 잘 넘길 수 있었다는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너부간 내살왕이나 술사가 갖고 있지 않는 결정적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다니엘은요 위기를 만날 때 의지할 절대자가 계셨다는 거예요 의지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황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축복을 권면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험도 티도 없는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응답도 안 될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자기 닮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험도 티도 없는 완벽한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딸이 허점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이 덤벙덤벙거리는 성격인데 주변에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제가 어제 설교했더니 끝나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대목에서 막 옆에 있는 우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절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그 위기를 만난 다니엘을 위하여 그렇게 그 누구였죠? 아까 그 불쌍히 여겼던 황관장 수면이 부족하니까 거의 지금 치매 정상이에요 황관장에게 다니엘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쌍히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니엘 주변에 있는 그 황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좀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는 그런 문제의 직면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고 계시다는 그 뜻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피해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없고 풍랑이 없고 이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공통점이지만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나를 불쌍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요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목이 재밌잖아요 복음이 그 구멍이 났대요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그 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만 소개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왜 문제라는 말인가 그 이유는 두 단어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의 차이점 때문이다 구세주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라고 한다면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책에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자꾸 전도할 때 구세주를 믿어라 구세주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 구세주로서의 주님만 자꾸 전하고 그거를 믿는 게 뭐가 문제냐 용서 안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으로 안도감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구멍 나버렸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거에 대한 확신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오늘 같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풍랑이 찾아올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오늘 죽어서 천국 보내주는 그 일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일어나 마음이 아파서 슬픈 눈물을 흘릴 때 그 모습을 불쌍하게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시라는 주인 너부갓네살에게는 또 그 술사들에게는 지혜자들에게는 이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다니엘에게는 이 주님이 계셨고 다니엘은 그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구멍난 복음 그 책 그대로 말한다면 구멍난 복음을 입고 다니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분명히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걸 믿고 있는데 그렇게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세주 되시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내 인생 항의의 키를 잡고 계시다는 이거를 모르니까 문제만 갖고 있으면 그냥 깅깅거리고 혼자 끙끙거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네비게이터라고 기억하는데요 네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서 배의 키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주님의 사진이 참 머릿속에서 지금 맴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항해하는 배의 키를 여러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맨날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잘하자고 한 게 덧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후회되는 거 없거든요 누가 저보고 20대로 되돌아갈래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다시 20대로 돌아가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렸는데요 그러나 초대 낳기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초보 아빠다 보니까 잘하려고 한 게 덧난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30대 여전히 자식 교육의 키를 내가 지우고 그냥 무슨 책 읽고 또 청소년 사회 전문가라 하시고 여러분 너부간네살과 술사와 다른 결정적인 다니엘 다니엘의 진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내 키를 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렇게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할 때 그 황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실 만큼 그 하나님은 이런 혼미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다 이 지식을 다니엘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 찬양이 갑자기 마음에 막 격동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아 올렸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치 못하실 일 젖혀 없네 같이 불러오실까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내 키,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심지어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 여기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다니엘이 자각했던 거 너부간 네 살 그 엄청난 권력자 너부간 네 살도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지혜자 술사들도 헤쳐나갈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헤쳐나가게 만들었던 진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의 지식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10편 56편 3절을 다시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문제를 만날 때 너부간 네 살 왕이나 술사들이 없었던 결정적인 거 하나 더 있었는데요 다니엘은요 문제를 함께 풀어갈 동력자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메 다니엘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요 바로 16절에서 다니엘의 지혜가 뭡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니라 지금 이 16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정확한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갖고 헛소리하다가 맞아 죽었을 거예요 문제 해결은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는 시간을 확보하고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느냐와 미사일로가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일을 알리고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매일 다루겠지만 왜 알렸을까요? 중복이 돼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함께 동참하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술사와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너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세를요 지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외예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멀리서 막 인천이라고 다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은 괜찮은데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 오실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느라고 그 차도 막히고 똑같이 중계해 주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 그러면서 집에서 지금 모니터로 카메라가 내 눈을 잡아주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차 막히는데 그냥 카풀하고 생쇼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둘은 뭔지 아세요? 현장에서 임하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모니터 켜고 그 옆에 깰까봐 그냥 조용조용히 찬양할 때는 누리지 못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부리지쳐 기도하고 동력자들의 뜨거운 가슴을 함께 느끼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임하는 은혜는 모니터 켜고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함께의 중요함께 또 컴퓨터를 보시다가 열받아가지고 꺾어버려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라도 애쓰시는 건 그건 그냥 주무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귀하니까 너무 노여움을 푸세요 안방에 잠옷 입고 계시는 박지사님 여러분 출애국기 17장의 8절 9절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저는 이 구절을 말씀을 컴퓨터를 치면서 여러분에게 어제 밤에 막 선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무서운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여러분을 엄섭할 때 여러분은 요수아처럼 손을 들어 여러분을 위해 중부해 줄 모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모세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요수아를 위하여 손을 들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손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무거우니까, 팔이 아프니까 점점점점 팔이 내려올 때 여러분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이 그 연약한 육신을 탓하지 않고 무슨 지도자가 저 모양이야 왜 자꾸 팔이 저렇게 힘이 빠지느냐고 탓하지 않고 소리 없이 그 팔을 들고 동력해 줄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에게 세 친구 함께 동력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이것이 술사들과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에스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민족이 말살당한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큰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그 과정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떤 면에서는 에스드가 자기 사촌 오빠이자 동력자인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새벽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에스드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르드게와 같은 존재가 격려할 때 가능하거든요 분명 우리 교회가 그저 온 겁니까? 이게? 이렇게 나약한, 심약한 지도자를 단위 목사로 세웠는데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래요 저는 지금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건 우리 행정 목사부터 교구 우리 목사, 청년, 주일학교, 교역자 한마음이 돼가지고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심지어는 주차 봉사서부터 이 모든 걸 다 우리 동력자들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 안 하고 말씀만 준비하면 되는 이 교회가 그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성운동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10년 뒤에 다 나가야 된다는 이런 선언을 하고 드림센터 저거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단위 목사가 저거 이제 10년만 쓰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런 헛소리 같은 소리를 마음대로 떠들어대는데 누구 하나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당신 그렇게 하느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 건요 매 금요일마다 매 목요일마다 다락방에서 이 단위 목사의 마음을 똑같이 헤아리면서 손을 들어주며 동력하는 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혼자 되는 일은 없거든요 결론은 맺습니다 새벽기도 개근하면 동파는 받지만 문제가 내일부터 안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지만 여러분이 특세가 맞춰지면 이제 우리가 너흑한 네 살의 자리에서 그 술사의 자리에서 다니엘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의 자리를 옮기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인식하는 게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주인이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이 새벽에 이렇게 마음껏 소리치게 될 줄을 내가 두 주 전에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11월 달로 연기하기로 한 연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저였는데 영동세브란스병원 일철복동에 두 주 전 월요일날 참담한 마음으로 수술을 해야 되면 석 달을 이제 설교를 못하는데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가 지금 두 주 뒤에 어떤 특세보다도 지금 더 맑은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특세보다도 마음껏 소리칠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분당우류교회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단위 목사가 아니라 어리석게도 지 성대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단위 목사가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아침에 계속 내가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했잖아요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께서 너무나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문제 앞에 부들부들 떨고 혹은 문제 앞에 번뇌에 휩싸이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마음의 의지가 의욕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